무지개 다육식물 10종부터 13종까지 묵은둥이 색감들이 정말 예쁜 아이들만 모아 모아서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1번 모둠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캡처해주세요 어우 예쁘죠 오래 묵은 아이들이라 색감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분채 배송합니다 깨알사치 깨알사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구요 여기는 로라라고 합니다 합식한 아이래요 색감이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달맞이 들어가 있구요 얼굴은 4두짜리 이렇게 생겼어요 연봉입니다 연봉 색감이 이렇게 예쁜가요 진짜 오래 다져진 아이입니다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리스마스 들어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에케문스톤 들어가 있습니다 에케문스톤 이렇게 색감이 예뻐요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스칼렛 버클리 들어가 있구요 버클리 얼굴 좀 보세요 상당히 많죠 레이디핑거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디핑거 그리고 여기는 레드글로우 들어가 있어요 입장이 아주 통통하게 생겼어요 엘샤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입장이 아주 오래 다져져가지고 이렇게 야무져요 자라고사입니다 자라고사 들어가 있어요 자라고사는 손톱꽃이 정말 매력이에요 아주 까뭇까뭇한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1번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2번 세트입니다 캡처해주세요 2번 12종이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9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자 이 아이는 누군가요 빨간 화분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물든 아이 들어가 있구요 여기는 사각포트에 심어져있는 자 이 쳐다가 들어가 있어요 누다 들어가 있구요 누다입니다 라울 들어가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콩매화 색감 정말 예쁘죠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구요 아주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물이 많이 드나이 홍매화입니다 치와와 금입니다 수연이 들어가 있어요 자 수연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사이즈도 좋고 완전 꽃입니다 몬로 들어가 있구요 마디바 들어가 있습니다 아르제 들어가 있어요 아르제 손톱꽃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성형 철화입니다 원종 복랑 금이 들어가 있어요 입장 끝에 라인을 너무 예쁘게 그렸죠 여기 있는 라인은 2번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3번 세트입니다 전체 모습이에요 이렇게 캡쳐해주세요 3번 13종이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1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대품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에어니온과의 블랙 캐시미어 블랙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어요 블랙 캐시미어는 가격이 꽤 나가죠 이런거 하나가 지금 몇만원씩 하거든요 작은아이도 보통 보면 3,4만원씩 이상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블랙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구요 여기는 문스톤입니다 문스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짚시 들어가 있습니다 짚시 이렇게 생긴 아이들 짚시 들어가 있구요 바닐라비스 들어가 있어요 바닐라비스 수영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사각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화이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라인 원종 에본이 슈퍼클론이에요 여기 손톱 끝 좀 보세요 색감이 완전 흑색을 하고 있어요 유아이는 이렇게 12cm 합니다 12cm 하는 원종 에본이 슈퍼클론 들어가 있어요 호주 조이라고 합니다 유아이는 호주 조이 이렇게 생겼구요 그리니입니다 그리니 색감 진짜 예쁘죠 그리니 여기는 크라바타라고 합니다 크라바타 원종 로블이 들어가 있구요 로블입니다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흑장미는 이거 선물이라고 쓰여 있네요 흑장미 포투분에 심어져 있어요 벨그레이브 벨그레이브라고 합니다 벨그레이브 오렌지 먼노가 들어가 있어요 색감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3번 세트 13종이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캡쳐해주세요 10종이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라울입니다 라울 이렇게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는 비치후리데 들어가 있어요 비치후리데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는 또 철화가 하나 들어가 있구요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화분도 아주 고급진 화분이에요 멕시칸 스노우볼 들어가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핑크프리티 들어가 있습니다 핑크프리티 아메치스 들어가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삼두구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여기는 또 이름 없는 아이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나나흑구민이 들어가 있어요 나나흑구민이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로우 들어가 있어요 파란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로우가 들어가 있구요 까라솔 들어가 있습니다 까라솔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구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5번 세트입니다 캡쳐해주세요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에요 가격은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라디칸스 들어가 있어요 라디칸스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네요 화분은 이런 화분이에요 프리티 들어가 있구요 얼굴 도수가 상당히 많아요 프리티 여기 있는 아이는 퍼플딜라이트인가요 퍼플딜라이트가 들어가 있구요 얼굴이 작지만 오래 묵어가지고 이렇게 핑크색을 유지하고 있네요 시집가는 처녀입니다 와 시집가는 처녀이고 얼굴 좀 보세요 화분은 너무 예뻐가지고 화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 좀 보세요 라인이 너무 예쁘게 그렸구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아주 빨갛게 물든 아이 화재인가요? 적기성인가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구요 크림베리 크림베리 들어가 있어요 얼굴은 5두짜리 크림베리 이 아이는 독일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독일 샴페인 다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황홀한 연꽃금 황홀한 연꽃금이에요 이 아이는 문스톤이 들어가 있구요 목대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누군가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5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구요 이 아이는 6만원입니다 여기는 6번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캡처해주세요 용월 들어가 있어요 용월 좀 보세요 색감 정말 예쁘죠 용월 목대도 이렇게 펜슬하게 생겼어요 홍미인이 들어가 있구요 핑크색 파분에 홍미인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엘쿠혼이 들어가 있네요 엘쿠혼 홍공작 들어가 있습니다 홍공작 홍공작이 맞나요? 홍공작 맞나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공작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핑크핑크한 아이 이 아이가 들어가 있구요 백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백금 입장이 상당히 통통해요 여기는 우주목이 들어가 있구요 우주목 이 아이는 우주목금이라고 합니다 우주목금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여긴 동금금이라고 합니다 동금금 이렇게 생겼구요 신종옵투샤 라고 합니다 신종옵투샤 통통하구요 입장이 이 아이는 로마라고 합니다 로마 여기는 히레이라고 합니다 히레이 여기는 하원시아 하윈시아 하윈시아 이런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6번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여기는 7번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이렇게 캡처해 주세요 우주목 들어가 있어요 우주목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화분은 아주 고급진 화분에 심어져 있구요 둥근 화분에 심어져 있는 우주목 사이즈가 아주 커요 여기는 여기는 동금금이라고 합니다 동금금 입장이 아주 통통하게 생겼어요 살구민 살구민 들어가 있어요 살구민 여기는 펜다드럼 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앞뒤로 뒤로가 있네요 얼굴이 이렇게 앞뒤로 있는 줄 알았더니 얼굴이 뒤로가 있어요 목대는 이렇게 튼실해요 수연입니다 라울이 들어가 있구요 라울 속에 이런거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진짜 많이 나오죠 라울 들어가 있구요 여기는 세나 이 아이 뭐죠 이름이 세 이런 아이예요 세나 미쓴가요 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늘어지게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정말 예쁘죠 이렇게 늘어지게 심어 놓은 아이 여기도 히레이라고 합니다 히레이 여기는 하월시아 하월시아예요 루우비도나 들어가 있어요 팥죽색으로 이렇게 물든 아이 루우비도나 또 여기 있는 아이는 엘코혼입니다 엘코혼 들어가 있어요 엘코혼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되는 아이 9cm 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7번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구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여기는 8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캡처해 주세요 이렇게 캡처해 주세요 여기는 아주 큰 아이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샤이닝 펄 샤이닝 펄 샤이닝 펄입니다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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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화분도 상당히 큽니다 이거 18cm 이상하는 화분이에요 상당히 커요 화분도 골든글로우 들어가 있어요 골든글로우 사각불에 심어져 있구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메치스 아메치스 땡글땡글하게 생겼어요 목대가 아주 품구요 깊은 사각불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치와와입니다 치와와 이 화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화분이 여기는 멕시코 자이언트 분을 아주 뽀얗게 바르고 있구요 정말 예뻐요 화분은 이런 화분입니다 아주 통통하게 생겼구요 와 진짜 깨끗한 색을 하고 있네요 오팔리나 들어가 있어요 오팔리나 보톡스라고 합니다 아주 통통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적기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아주 빨간 아이 레티지아 보기만 해도 정말 예쁜 아이 레티지아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백왕성이라고 합니다 입장이 푸송푸송 털이 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8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에 가격은 10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전체 모습 9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캡처해 주세요 9번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여기 샐러드볼 여기 샐러드볼 샐러드볼 들어가 있구요 여기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는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어우 얼굴들이 진짜 예쁘죠 이거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13cm 합니다 13cm 샐러드볼 들어가 있구요 여기는 철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름은 없습니다 아주 얼굴이 떼글떼글하게 생겼어요 수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색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비트후리데 들어가 있구요 청색 화분에 심어져 있구요 얼굴은 이렇게 5도짜리에요 창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화분은 이런 화분이에요 아르재 들어가 있구요 아르재 물들면 손톱꽃이 이렇게 진하게 물드는 아르재 화분은 이런 겨자색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도 이름은 없습니다 청색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2도짜리 원종 복랑금 들어가 있어요 입수가 많구요 색감이 정말 예쁘게 라인을 그렸네요 이 아이도 8cm 사각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핑클롭이 들어가 있어요 핑클롭이 들어가 있어요 핑클롭이 화분은 이렇게 파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화이트그린이 들어가 있구요 사각풀분에 8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살구민 금이 들어가 있어요 핑크색 화분에 살구민 금이 들어가 있구요 기천금입니다 기천금 그리고 사각풀에 심어져 있어요 기천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모습이에요 9번 세트구요 12종이 들어가 있어요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전체 모습이에요 이렇게 캡쳐해주세요 10번 세트구요 13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구요 너무 예뻐요 까라솔 들어가 있습니다 까라솔이에요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까라솔 실버팜입니다 실버팜 얼굴 주수가 상당히 많아요 한엽숙록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빨간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이 아주 떼글떼글 하구요 이렇게 꿋도 켜있어요 석연화 들어가 있습니다 석연화 얼굴 주수가 상당히 많죠 석연화 들어가 있구요 여기는 이름이 없는 아이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뉴브라라고 합니다 뉴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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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한번 보고 갈게요 요렇게 11cm 합니다 바이올렛 킨 들어가 있어요 바이올렛 킨큼 바이올렛 킨큼 바이올렛 킨큼 이래요 요아이는 사각분에 심어져 있구요 요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요아이가 들어가 있구요 모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란입니다 비안트 비안트 들어가 있어요 얼굴이 상당히 통통하고 건강하게 생겼어요 코피북랑입니다 모건부티 원종 모건부티 꽃피면 꽃이 상당히 오래가고 예쁜 아이 원종 모건부티 들어가 있구요 릭스 철화 들어가 있어요 사각 빨간불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10번 세트에요 13종이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캡쳐해주세요 와 요기는 11번 세트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요렇게 캡쳐해주세요 방울복랑 들어가 있어요 자 방울복랑 요렇게 팥죽색 화분에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와 철화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깨알이죠 깨알 자 요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요아이 사이즈 한번 보고 갈게요 와 요렇게 16cm 자 16cm 합니다 요아이 요아이는 요렇게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 이름 없는 아이가 하나 요렇게 들어가 있구요 하월시아가 하나 들어있어요 자 하월시아 요아이는 좀 물달라고 하네요 대비 들어가 있어요 대비 얼굴이 요렇게 많습니다 여기는 염자 들어가 있구요 목대가 요렇게 생겼어요 염자입니다 요런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는 요고 이름이 뭐죠 요렇게 보이시나요 캐시미어 철화인가요 자 캐시미어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목대가 아주 튼실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캐시미어 철화 블랙 캐시미어 블랙 캐시미어 블랙 캐시미어 목대 요렇게 생겼어요 블랙 캐시미어 입니다 여기는 로우 들어가 있구요 로우 철화 들어가 있구요 여기는 또 이름이 없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육두짜리 요렇게 생긴 아이 11번입니다 자 11종이 들어가 있구요 7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요기는 아이는 요렇게 캡쳐해주세요 12번 세트구요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9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세트로사 들어가 있어요 아주 꽃이 안개꽃처럼 요렇게 많이 피웠어요 요 화분은 한 12cm 화분 정도 됩니다 세트로사 들어가 있구요 머니메이커 금 입니다 머니메이커 금 요렇게 생겼어요 흑법사 들어가 있습니다 흑법사 자 흑법사가 들어가 있구요 요렇게 깊은 물에 심어져 있어요 라울 두수도 많고 자 요 속에 아가들이 바글바글하게 나오구요 목대가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요아이 아주 자구도 잘 달아주는 라울입니다 여기는 매직잼골드 철화라고 합니다 매직잼골드 철화 러블리로즈가 들어가 있어요 자각불에 심어져 있구요 요 얼굴 삼두입니다 러블리로즈 아우렌시스 들어가 있어요 아우렌시스 화분은 요렇게 사각불에 심어져 있구요 얼굴 두수가 이렇게 삥삥 얼굴을 많이 달고 있어요 미니벨 금 입니다 미니벨 금 아우 색감 정말 예쁘죠 요렇게 생겼어요 라즈베리아이스입니다 라즈베리아이스 얼굴 요렇게 많아요 4개 있고 여기도 4개 있고 여기도 2개 하나 요렇게 있는 아이 화분이 상당히 크구요 둥근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 아이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자 13cm 자 13cm 하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카시오페아 들어가 있어요 아우 순둑보치 너무 예쁘죠 카시오페아 여기는 할로윈 철화라고 합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아이는 12번 세트에요 11종이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와 여기는 13번 세트입니다 13종이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홍매화가 들어가 있어요 자 홍매화가 심어져 있어요 입장 끝이 요렇게 오렌지색으로 자 물이 들었구요 목대가 요렇게 튼실해요 할로윈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부채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자 얼굴들이 아주 가무지게 자 요렇게 다져진 아이 여기는 머니메이커 금 들어가 있어요 핑크색 화분에 심어져 있구요 크리니치 카울입니다 깊은 사과 불에 심어져 있어요 자 얼굴이 요렇게 생겼구요 목대가 아주 튼실해요 자 화분은 자주 세운 화분이에요 시송이 들어가 있구요 두다 들어가 있어요 화분은 요렇게 두개가 요렇게 세트로 심어져 있어요 라일락 들어가 있습니다 롱구플리아나 자 요아이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죠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자 귀염귀염한 아이 자 통글통글한 아이 여기는 베이비핑거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벤바디스 들어가 있구요 핑클로비 아우 핑클로비 얼굴 좀 보세요 자 작아도 진짜 오래 다 절진 아이입니다 여기는 리틀부티 리틀부티 들어가 있어요 레티지아 레티지아 들어가 있어요 깊은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요렇게 해서 13번 세트 13종이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와 요쪽에 자 무지개다육 대표님께서 자 요 파월시아 종류들이에요 세트를 이렇게 여섯 세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요아이들 한번 찍어볼게요 사이즈를 사이즈도 좋고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1번입니다 요거 세개 플러스 요거 하나 5만원에 요 4종이에요 자 4종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리톱스 들어가 있구요 자 설경색 자 요기는 천수주 백운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2번이구요 3번입니다 5만원이구요 리톱스 자 분제하고 있어요 지금 요기 설경색 들어가 있구요 천수주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는 백운무 자 이 아이들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요렇게 4종에서 5만원이면 자 요거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4번입니다 여기도 3플러스 하나 자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리톱스 와 요아이 분제하는거 좀 보세요 포물을 싹 벗고 나오고 있네요 설경색 들어가 있구요 자 천수주 백운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3플러스 하나 여기도 5만원이에요 리톱스 들어가 있구요 설경색 들어가 있어요 천수주 들어가 있구요 백운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6번 가겠습니다 6번도 3플러스 하나 가격은 5만원 동일합니다 리톱스에요 설경색 들어가 있어요 천수주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백운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무지개 다육식 무지개 다육식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들인데 대표님께서 3플러스 하나 4종이에요 이렇게 해서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지금 포기